해이 가이즈, 아임 림. It's great to be here today. 안녕하세요. 국제적인 방송이 된 것 같지 않아요? 제로 웨스트, 업사이클링, 에코 프렌리한 지속 가능성.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고요? 열매라고요, 이게? 한지요? 옷을 만들 수도 있군요. 오, 멋있다. 퍼플룩.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의상이나 하나 있었어요. 하나요? 그러면 힘든데.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한 거는... 뭐야, 뭐야, 뭐야.